5번. x축 위에 이젠 p로 붙어. 그럼 보통 이거는 그냥 a,0으로 두면 되겠네요. 그죠? 거리가 같다. 아 그럼 요거와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은 1 플러스 4.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5. 이거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. 이렇게. 자 그 다음에 요거와의 거리는 root 4 다하기 1. 1,2 이니까 그죠?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2.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러면 root 5. root 5. 제거되고.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a,2 마이너스 5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로 적어야 된다는 것. 자 첫 번째. a 마이너스 5가 2a 마이너스 2일 경우. 그러면은 마이너스 a는 3. a는 마이너스 3 되죠? 그러면은 하나 나왔죠? 마이너스 3, 0 하나 구했네. 두 번째. a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죠? 자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2. 자 넣으면은 3a는 3a는 7. 그죠? 넣으면 7이죠? 그 다음에 a는 3분의 7. 그러면은 하나는 3분의 7 콤마 0이 되는거죠? 그럼요.